뿌이린에서 북쪽으로 향해 가는 길, 대륙의 기상과 기백이 넘치는 산뽕우리들을 넘어 여러 소수민족들이 모여 사는 롱셩 각족 자치원으로 갑니다. 이 롱지티티엔이라는 곳인데요. 용의 척추라는 말이죠. 평안, 장족, 제전,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장족들이 많이 사나 봅니다. 여기 재미있을 것 같아요. 좁다란 다랭이논이 뒤덮고 있는 산. 그 모습이 용의 척추를 닮았다 해서 이름 붙여진 롱지티엔입니다. 해발 약 300미터에서 1100미터 높이까지 다랭이논들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. 산허리에 이 땅의 주인인 소수민족 마을이 있습니다. 롱지티엔의 진면목을 보기 위해서는 오르막길을 올라 꼭대기까지 가야 합니다. 아직은 고개를 숙이지 않은 푸른볐들이 온 산을 뒤엎었습니다. 물소리 들리세요?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인데 논에 물대는 소리하고 자식 입에 밥숟가락 들어가는 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소리랍니다. 물소리 들으니까 또 어머니 생각나네. 아래로 아래로 층층이 떨어지는 물길을 따라 벼들도 곧 누렇게 익어가겠죠. 푸른벼가 산 전체를 뒤덮은 요즘 이곳엔 농구보다 관광객들이 더 많습니다. 오일이 여기요. 이곳은 어떻게 되세요? 여기요. 이곳은 중국에 유명한 곳에 있는 중국 임대가 있습니다. Lao래요. 일본 최고 CE이. 여기 여기요. 어なた은 여기요. 650년이 됐답니다. 저 산밑에서부터 한 칸 한 칸 만들어 오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. 그러니까 이 한 줄의 이 논두렁이 이 마을의 역사인 거죠. 나이태죠. 나이태. 원나라 때 이곳으로 쫓겨온 소수민족들은 돌추성이 산비탈에 털을 잡았습니다.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땅을 읽어야만 했습니다. 오직 사람의 손으로 산을 깎고 물길을 냈습니다. 수백 년의 세월을 두고 한 뼘씩 한 뼘씩 자신들의 터전을 만들었습니다.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. 롱지 디텐이라고 부릅니다. 용의 척추 같은 다랭이 논이라는 말인 거죠. 제가 용은 본 적이 없지만 여기 와서 보니까 진짜 이 용 한 마리가 산을 휘감고 있는 것 같아요. 용의 척추처럼 꿈틀대며 산을 휘감고 있는 다랭이 논. 거대한 자연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게 사람이지만 이곳에 오니 사람의 노력과 의지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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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